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지금 제 앞에 슈퍼스타에 클램프 타입 플레어링 툴을 갖다 놨어요. 전동 제품도 있고 임팩이나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갖다 놨는데요. 제품이 꽤 많이 팔렸고 2차 물량이 입고가 되면서 제품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변경사항도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사용을 해보고 느낀 장점 그리고 여태까지 좀 들어왔었던 AS 사례 같은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아직 제품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께는 좋은 정보가 되겠죠. 제가 그동안 느낀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품이 일단 저렴한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성능이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 밑바 찍힘 때문에 좀 짜증나셨던 분들 진짜 뭐 한 달에 한 번씩 밑바가 찍혀갖고 막 사장님 이거 밑바 얼마예요? 막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본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오신 분들, 직원분들이 이제 사용하다가 그렇게 찍어 먹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됐었는데 클램프 타입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런 점은 좀 해소가 됐을 겁니다. 근데 클램프 타입은 이제 단점이 클램프를 사이즈별로 다 챙겨갖고 댕겨야 되니까 좀 부피가 늘어나는 그런 점이 또 단점이긴 합니다. 자, 클램프가 지금 이제 이게 먼저 나왔던 거고요. 이게 지금 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도색이, 색깔이 변형이 좀 됐습니다. 변형? 변형이 아니라 변경. 사실 제가 이거 처음에 클램프 색깔 보고 대표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뭐냐면 자, 이렇게 클램프 색깔이 이렇게 쫙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두 가지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뭐 병은 아니고 생맹은 아니고 색약 어디까지나 우린 색약이 생맹 아니에요, 여러분. 정록색약이라 좀 갈색과 녹색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색깔들을 구분을 잘 못하는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래요. 안 보여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대표님 이거 확연하게 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색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이번에 2차 물량 들어올 때 보니까 다 변경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훨씬 이뻐졌고요. 구분도 확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돼서 들어와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실 요거 때문에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피드백을 했는데 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요 제품. 요 제품에 들어갔던 클램프들은 다 이렇게 뭐 실리콘 링에 이 색깔을 줘서 그걸로 구분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직구 제품은 여러분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국내에서 정식 수입된 제품만 좀 제조사에서 기존의 이 클램프 타입의 플레어링 툴들의 단점이 클램프가 구분이 잘 안 된다. 이 부분에 색깔을 이제 넣어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뭐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수입사에서 나온 거죠. 아무튼 이렇게 색깔이 구분이 확연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 기존에 가지고 다니던 제품은 뭐 구분이 안 돼갖고 이 펜으로 써갖고 다니는데 써진 거를 보고 읽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좀 불편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색깔만 보고도 훅훅 집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장점입니다. 그리고 전동 플레어가 확실히 편해요. 여러분 사용을 해보면 저도 처음에는 뭐 하루에 이거 사라 몇 개나 낸다고 전동을 써 이랬는데 아휴 여러분 써보세요. 전동 쓰면 편해서 이제 전동의 맛에 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전동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전동 제품들은 좀 이렇게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협소한 데라든지 뭐 이렇게 구조물에 걸리는 그런 데서는 사용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에이 이거 짜증나 이랬는데 이 제품은 이 임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본체만 구매를 하면 클램프를 공유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저렴하게 이 세트로 다 가지고 다니면서 환경에 따라서 삭삭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게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아쉬운 게 아직까지 물량이 좀 부족해서 베어 툴 제품이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한 12월 내지는 1월쯤 되면은 3차 물량이 이제 입고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전동 제품의 베어 툴 그리고 임팩 제품의 베어 툴만도 판매가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때까지 그때 이제 들어오면은 제가 영상 또 한 번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또 그동안 이제 알게 된 것들 알려드리면서 소개 한 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품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아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빼먹을 뻔했는데요. 여러분 이 위에 이 비트를 꽂아서 쓸 수 있는 부분에 꽂아서는 안 되는 비트가 있어요. 뭐 이걸 굳이 또 설명을 하는 이유는 당황하실까 봐. 이게 팔다 보니까 어 사장님 이런 비트로 했더니 이게 좀 헛돕니다. 이런 연락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비트들이 좀 다양한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류들 자 일단 이 끝에 두 개 이것들은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헛돌아요. 근데 이거 좀 끝에가 이런 형태로 돼 있는 넓대에 대한 게 좀 닿는 면적이 넓은 비트를 사용하셔야 무리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 비트의 링크도 고정 댓글 그리고 요즘 영상의 좌측 하단인가요? 좌측 어 좌측 하단 저한테는 이쪽이죠. 좌측 하단에 보면은 여러분 그 터치하면은 제품 정보랑 바로 구매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연결이 되니까요. 그거 이용해서 한번 보시도록 보시도록 말이 좀 이상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AS가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품에 AS가 발생을 안 하면 좋겠지만 또 이런 이런 AS들이 발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조치한다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이것도 또 정보니까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 전화 많이 와요. 이거 왜 배터리 잔량 테스트가 안 됩니까? 이게 배터리에는 잔량 표시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배터리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전원 버튼 사용할 때 또 배터리 끼고 사용이 안 돼요. 이런데 전원 버튼을 눌러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4칸 들어오면 100% 배터리 있는 겁니다. 잠깐 들어왔다 꺼지고요. 이렇게 다시 켜보면 보이죠. 이게 한 칸에 25%니까 만약에 3칸만 들어오면 75% 배터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분량이 좀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제품이든지 다 있는 건데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화 주시면은 배터리하고 충전기를 같이 보내주십시오. 이게 배터리가 문제인지 충전기가 문제인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고 문제 있는 제품을 교환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클램프 타입인데 클램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드물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 한 제품 안에 6, 9, 12, 15 4개의 클램프가 기본으로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4개의 장력이 다 달라. 뭐 아직까지는 우리 슈퍼스타가 명품 반열에는 좀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클램핑이 탁 돼서 배관이 빠지지만 않으면 작업하는 데 무리가 없고 혹시라도 그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거 점점 헐렁헐렁해져서 나중에 빠지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놨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이게 헐렁거려서 빠질 정도가 되면 그거는 교환 내지 AS를 다 해주는 걸로 얘기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좀 헐렁헐렁한 제품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임팩이라든지 전동 드라이버에 꽂아서 사용하는 타입 제품 사용할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돌려서 쓰고 이렇게 보통은 여기를 잡잖아요. 임팩을 사용해서 이제 딱 돌리면은 진동 때문에 이게 풀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 정도로 헐렁한 제품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연락을 주시면 바로 교환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점점 신경을 쓰는 슈퍼스타가 되려고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어찌됐건 간에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제품도 올리고 판매도 해보니까 간혹 AS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근데 제가 팔고 있는 입장에서 AS 안 된 제품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가 들리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라도 AS가 안 돼서 문제를 겪으신 분들은 뭐가 문제였고 왜 AS가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거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제 참고로 좀 하도록 할게요. 제품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동안 사용하셨던 분들 중에 제품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점과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점들 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돼 보이는 댓글에는 제가 소정의 에어컨 설치 공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동 플레어 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11월까지 저희가 가격 조절을 이미 해놨고요. 그리고 클램프로 추가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만원이 할인되도록 해놨으니까 만약에 이번에 클램프까지 추가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2만원 할인이 되겠죠.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매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 또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쭈감 낚시 시즌이라 제가 요즘 낚시에 빠져서 주말마다 낚시 하느라 좀 바쁘긴 해요. 그래도 영상도 열심히 하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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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